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하루하루 또 주가 보면 이제 안되나 보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나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를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들어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락할 땐 사실 웬만하면 다 빠지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확실한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이 기업에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럴 때 들어가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리별실링을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결과론적으로 더 좋은 소용이 났다 시장이 부러졌을 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라 그런 적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샀는데 리별런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똑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았죠 그거는 투자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시장이 부러질 때는 오히려 괜찮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제가 투자 리드에 어긋나면 더 큰 피해를 보지만 시장이 부러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다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세요 제가 영업허로 4배, 5배 추정하는 종목이 제가 아무리 바보같이 추정을 해도 그게 20배, 30배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풀려봤자 7배, 8배 갈 것이고 제가 22년 매출이 4천억대 추정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바보같이 추정을 했어도 그게 매출 500억대를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천억이 적게 나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배팅을 할 때 그러니까 하방을 먼저 보고 배팅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제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배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겠다 업사이드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고 하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를 보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실적을 딱 공개를 했는데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더 사세요? 아니면 그때 밸류에이션 해야죠 그것도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숫자는 제가 잘 몰라서 적어왔는데 이게 이제 심택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504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로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 내로 공시가 나왔는데 그날 FNF가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FNF가 워낙 대박 주식이고 하다 보니까 전부 FNF에 관심이 쏠려 있어 갖고 실적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공시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뭐를 했냐면 4분기에 잠정실적 공시를 했는데 그게 602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4분기 잠정실적 공시가 602억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이던스랑 컨센서스가 다 상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애널리스트 리포시 다 2천억 초중반으로 상향된 컨센서스가 나오고 그리고 심택이 또 소통이 잘 된 회사랑 펑코를 되게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럼 그때 어떻게 그냥 가지고만 가세요? 좀 더 싫으세요? 그때는 너무 많이 사서 싫지는 않았고 그냥 들고만 가자 이거는 들고 갔고 그런데 시간에 마지막 매수했습니다 시간에 시간에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게 보통 이 정도 공시 나오면 원래는 매수 기회를 잘 안 주고 시간에 상한가가 가거나 그렇게 많이 되는데 FNF 때문에 완전 묻혀버려갖고 제가 그날 심택을 시간에로도 엄청 샀습니다 심택 요새 주가도 어쨌든 굉장히 견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후로도 되게 좋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 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또 많은 전문가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처음 주린이 분들이 또 워낙 작년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3년 정도는 투자해야 내 스타일이 나온다 사실 투자 스타일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선진자님 스타일도 있고 피터 K님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재단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근데 자기가 재단할 때까지는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근데 그건 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얘기했던 거는 이게 이제 저도 그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님 중에서 정채진님 정채진님도 하신 말씀이신데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세우고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든지 실패하든지 이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투자 레퍼런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이 종목이 실적이 얼마 나오면 어떻게 가겠지 매출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가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투자 아이디어 세워서 성공할 경우 실패할 경우 이게 교훈이 돼서 자신의 투자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투자를 해봐야지 그래도 한 번 정도 자기가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3년 정도 투자했는데 본인이랑 주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일을 본인이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간접 투자 하든지 부동산 하시든지 채권 하시든지 맡기는 게 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 투자랑 안 맞는 사람인데 굳이 그거를 끝까지 끌고 나가면은 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세자리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좀 꾸준히 투자를 하면 몇 십억대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 워런 버핏은 한 1년에 20% 정도 수익을 꾸준히 거의 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어쨌든 자기 만약에 스타일만 잡히면 적어도 1년에 연간 장과 상관없이 두 자릿수는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뭐 3, 40억, 50억 그 정도는 누구나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장은 뭐 여민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에 베팅하는 장이라 시장의 성격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세 상승을 해서 이렇게 지수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조센터장님이 그거 아시니까 투자할 때 안 할 때 좀 구분하라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전업투자자처럼 1년 내내 등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종목 공부 열심히 해놓고 주식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가 시장이 부러질 때 좀 집중해서 하시는 전략도 제가 보기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보면 강세장에서도 한 번씩 부러지니까 네 많이 부러지니까 맞아요 그럴 때를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자 네 그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어쨌든 이제 그래서 공부도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뭐 리포트 보고 가시는데 그래도 선진장님이 리포트 한강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리포트 읽기 좋은데 또 안 맞으니까 다절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진자님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 경험해봤죠 좀 어떻게 보세요 공부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어쨌든 일단은 그러니까 리포트를 본다고 당장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든지 뭐 공시를 보든지 이런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양치하는 거랑 식사하는 거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되게 막연해요 내가 무슨 종목을 픽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스터디에 가서 스터디에 발표된 종목이 나오면 그게 좀 걸러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배들이고 고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걸러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걸 되게 모르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것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여건이 되면 스터디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또 하나는 공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공시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분기보고서 나올 때 있잖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분기보고서 나올 때 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심택이라는 종목도 공시보고 사셨어도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보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회사 중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기보고서 보고 분기보고서 보고 뭐 분기마다 한 개 정도만 종목 찾을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한 해 농사는 성공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임플란트 회사들도 작년 말부터 실적 되게 좋게 시켰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막연하게 리포트 보는 것보다는 아니 리포트도 물론 봐야죠 그냥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기보고서 사업 보고서 나올 때 그때 종목을 좀 추려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럼 이제 조만간 그게 발표되잖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아마 그 30% 변동공시나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이제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변동할 때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제 기억에 그런 기업들 중에 꽤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좀 활용하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 30% 변동공시 나올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거 다 체크하고 하니까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근데 뭐 그 실적이 30% 매출 변동공시 나온 회사는 이제 너 정교 1, 2등 하니까 좀 빨리 성적표 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장으로 돌아가면 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앤솔 이슈 끝나고 구정 끝나고 매출 변동공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로그에서 피터 K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저도 제가 느낀 게 직접 강의하는 게 진짜 자기 거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말하는 순간 아 맞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되게 또 이런 거 귀찮은 분도 계시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 또 그 설정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진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피터 K님이랑 2016년, 17년 이때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2016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 계기로 해서 제가 주식 실력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팟캐스트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그 조그만한 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는 거는? 다시 하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지금은 가거로 돌아가기 싫고 가거로 돌아가 아니 그때 그 뭐였죠? 주궁남이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저도 재밌게 들었어요 아 재밌었죠 네 옛날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종목표를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자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선입장만의 노하우도 계시겠지만 일반 투자 분들이 사실 아직 경험 없으신 분들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네 네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 만들 때 특별히 조건은 없고 저는 좀 IT 좋아해서 IT 쪽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자기가 혹시 그럼 좋아하는 섹터? 잘 아는 섹터 위주로? 자기가 잘 좋아하는 섹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부하다 공부하다가 본인이 제일 이 회사는 될 것 같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보고서 보고 찾을 수도 있고 이건 뭐 너무 경우가 많아서 음 근데 이제 평소에 자기가 근데 공부를 정말 해놨는데 네 예를 들면 시장이 너무 좋으면 또 비싸지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해당되겠네요 만약에 증시가 부러져버리면 아 그쵸 네 그럴 땐 오히려 1순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종목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사소한 계기로 찾아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는 1년 정도 적자였는데 작년에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거기서부터 투자가 시작된 적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탐방 갔다 온 회사는 제가 아시는 분이 탐방 갔다 와서 이 회사 좋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만 좀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또 포즈랑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뭐 직장인 투자자든 전업투자자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계급장 떼고 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뭐 직장인 투자자라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만큼 큰 돈 버는데 시간 대비에 시간이나 노력 대비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거기서 힘든 거 알죠 제가 뭐 애아빠니까 힘든 거 알죠 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애도 보고 직장도 다니고 엄청 알고 있죠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를 다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뭐 섹터에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항상 IT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여전히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만약에 주식투자를 지금 뭐 자금이 또 생겼다면 여전히 IT가 1순위로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시를 볼 때 그러니까 뭐 이 뭐라 그러지 뭐 지수예측이나 아 그 다음에 뭐 지수 레벨이나 이런 거를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지수예측하는 거 많이 들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제가 좀 신뢰하는 연구원님들이 나오면 전략을 듣고 그 전략에서 지수보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박소연 연구원님 거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랑 되게 좀 일치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도 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지금 세 자릿수 3년 내리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 주는 작년에도 20% 성장했고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제 뭐 미세화 공정에 따라서 장비 양도 많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 펩이 되게 증설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논리가 중국 바로 코 밑에 TSMC 있고 그렇죠 파운더리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바로 밑에 우리나라 메모리 공장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펩 증설이 이슈가 됐고 그럼 펩을 증설을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당분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반도체 장비주 주가가 되게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조금 뭐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올 한해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리레이팅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이승우 센터장님이 그 이제 3% 나와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글로벌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나 램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비 중에서 그나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게 ALD 장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LD 장비가 뭐 UV 공정 도입하게 되면 미세화에도 많이 연관이 되고 트렌드에 맞는 장비라 ALD 장비 쪽도 되게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여미사님도 항상 강조했지만 비메모리 파운더를 쪽도 되게 좋게 봐요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거는 일단 비메모리 파운더리는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시장이 커져서 TSMC가 이걸 다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증설도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 TSMC가 소화 못하는 거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LSI 파운더리 사업부가 일감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뭐 테스트 후 공정 다 외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PMIH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야 DDI도 그렇고 CIS도 그렇고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그동안 또 기간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이쁘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 어느 시점에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중에서도 이제 그런 소부장 장비 장비 쪽이 투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연속성이 좀 있을 거 같다고 보시는 거죠 그냥 단발성 향후 2, 3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2, 3년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그 요새 그 IT 쪽에서도 보면 근데 IT가 사실 반도체도 좋은데 그쪽도 좋더라고요 카메라도 좋고 OLD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카메라가 오랜만에 좋은 거 같아요 카메라 많이 쉬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저의 트라우먼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바닥에 있을 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요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이클을 자꾸 타니까 카메라도 왜냐면 그 스마트폰 따라가죠 물론 이제 자율주행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대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확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카메라도 좋은 거는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스마트폰 쪽이랑 뭐 이쪽은 그냥 폴더블 아니면은 아 폴더블 좀 멀리하려고 그러니까 예측도 좀 힘들고 물론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폴더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바뀌니까 그쪽 분위기도 시장이 워낙 커지고 그래서 뭐 회사는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뭐 보유는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외장인지 만드는 회사들 되게 좋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요새 그래도 좀 약세장 속에서 그 저도 보면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 덜 받으시더라고요 예 반도체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올해 플러스인 사람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약한 플러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좀 시장이 되게 어렵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한국 시장만 유독 좀 힘든 상황이고 뭐 작년에 이슈도 많았지만 물적분화 이슈도 있었고 네 되게 좀 개인 투자 분들이 힘든 좀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언제쯤 좋아질까 희망도 가지지만 하루하루 또 죽가보면 아휴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선진장님 좀 그래도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약간 낙관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낙관적으로 네 어떻게 좀 하면 좀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지수 예측이 뭐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수나 뭐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기 보다는 그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를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어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은 좀 오히려 리밸런싱을 하든가 네 추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빠지면 그게 도망갈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네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지금 와서 현금화 할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안 합니다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거 아니 제가 본인이 강점이 있는 걸 해야지 제가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아 저 지금도 잘 못하지만 거긴 미국 주식은 완전 주진이라 그게 주진이죠 네 굳이 거기 가서 제가 기우가를 쓰고 네 굳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저기 뭐야 2미터 넘는 사람들이랑 농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굳이 거기 가서 제가 네 아니 요즘에 작년에 막차 타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한국 주식 11월에 버리고 네 11월만 해도 나스닥이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 네 신고가 날때인데 네 그런 분들이 좀 뒤늦게 뛰어들다가 지금 나스닥이 더 빠졌어요 한국보다 네 마이너스이면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선진자님도 하시나 궁금해서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별로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본인 잘하는데 집중해야지 시간 아니 거기에 집중해서 자금도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워낙 또 미국 주식 리밸런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산배분 차원에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뭐 미국 ETF나 기업을 잘한다면 투자하는 거는 뭐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미국이랑 양국이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선진자님 같은 스타일이시면 뭐 이렇게 힘쓸 필요 없다 그쪽까지는 네 시간이 없습니다 해봐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네 감사드리고 피토캐님한테도 꼭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피토캐님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게 피토캐님 나와야 되는데 덕분에 혼자 주목받았네 아이 참 네 네 모 starts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블리 주식다방은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또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진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